스페인에 있는 왕립 직물 공장은 살아있는 박물관으로도 불립니다. 수백 년 전통을 지키며 지금도 손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현대 기술을 접목하며 친환경적인 미래 직조 방식까지 그려내고 있습니다. 유영선 월드리포터입니다. 마드리드에 있는 왕립 테피스트리 공장은 1721년 펠리페 5세가 세웠습니다. 당시 최고의 직조 장인들이 모여 기술을 전수했고, 그 전통은 수백 년이 지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통 재료와 도구를 사용해 수작업으로 양탄자와 테피스트리를 만듭니다. 2,500여 점의 테피스트리 드로잉과 관련 문서를 소장하고 있는 이곳. 하지만 과거를 보존하기만 하는 곳은 아닙니다. 손상된 작품을 복원할 때 현대의 기술과 문명이 총동원됩니다. 직물이 망가지지 않도록 특별한 화학 공정을 거친 약물로 세탁하고, 직물의 구조와 색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냅니다. 공장의 목표는 전통을 보존해 미래에 전달하는 것이며, 그 미래는 환경 친화적입니다. 직물을 짜는 데 사용하는 천이나 실은 모두 친환경 소재이고, 직조 과정에서 쓰고 남은 재료는 모두 재활용합니다. 공장은 선조들의 기술과 지식이 박물관에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숨쉬기를 바랍니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관련 학교와 협동하고 있고, 대중화를 위한 투어 가이드도 만들었습니다. 이곳의 직조기는 과거를 날실로, 현재를 시실로 삼아 미래를 짜고 있습니다. 월드뉴스 유영선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